입니다. 속초의료원이 다음주부터 응급실 운영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특정 날짜에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봉 4억 원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속초의료원입니다. 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1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두 달 동안 밤에 응급실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퇴사한 후 제때 충원하지 못한 탓입니다. 1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두 명이 그만두면서 응급실이 간헐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개인 사정과 질병으로 퇴사하면서 현재 3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이달 14일부터 20일 사이에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강원도는 이 기간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인근 도시의 대형병원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응급실이 언제 정상화될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연초부터 연봉사학원 상당의 응급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진 부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충원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원격 진료 허용이나 의료인력 재배치 등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바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